자세 교정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가능한 JTL 루페의 효과를 100% 보기 위한 첫 번째 바로 작업 자세와 거리 설정인데요 루페를 주문할 때도 꼭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준비물로는 평소 사용하는 진루 체어와 줄자 하나만 있으면 준비 완료입니다 우선 진루 체어에 앉아 발바닥과 허벅지의 위치가 평행하게 되도록 앉아주세요 머리와 목은 똑바로 세워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규제하고 어깨는 굳지 않고 수평이 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머리는 20도 이상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팔을 뻗었을 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찾습니다 동공부터 작업 대상의 위치까지 제3자가 줄자로 측정해주면 완료입니다 JTL 루페는 기본적으로 심도가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어 측정 거리에서 조금 벗어나도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3.8배율 이상의 고배율 루페의 경우 작업 거리를 더 정밀하게 측정해야 하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전문의를 위한 의료용 JTL 루페